이즈리얼 너도 손해 좀 보자 너 왜 앞으로 나와? 친구야 그래 그래 손해 좀 보자 아니 그럼 살 거 같아? 친구야? 안되거든 다음 다음은 없네요 다 죽였네요 니 눈치 사비고 내가 잘못본걸 위해 거짓말할게 어 죽을 것만 같다고 뭐야 아 아우 따가워 아니 1레벨에 죽어버리면 어떡해 저기에서 가렌을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 오히려 이득이긴 해 라인 어 별로 안좋네 좀 그래도 이득 아닌거 같애 허허허허 근데 백스 상대로도 웬만하면 안죽어가지고 쫄킬내기 쉽지 않은 캐릭터라 백스가 파자딘 상대로 오 좋 음 이거는 붓이 아니군 제가 아 아 다행이다 백스가 너무 무리했는데 그쵸? 라인 밀어봅시다 전혀 아깝지도 않았음 어 이거는 잠깐만요 설마 6렙 되니? 죽는줄 아 이게 맞아? 안되겠다 안되겠다 폴렐메 같은거 없나? 어 온김에? 온김에 가기? 잡을만한데 그쵸? 굿 온김에 1클 먹기 온김에 CS 먹기 흐하하하 자 이렇게 타분사는 어 그래그래 어 데프는 너가 먹어 너와도 어차피 안나오고 자 이렇게 가보자 이거 잡자 잡았다 굿 죽어 좋아요 엑스 왔다 잠깐만 어? 얘도 안 갔구나 집에 더블이 없나? 자비 엑스도 이제 전멸차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궁은 없음 응? 야 도망가 흐허허허 더이상 안돼 와 모델 데미지 뭐야 잡았다 다 되자 근데 싸우면 이기긴 할거거든요 저희가 져야겠지? 저희는 손해 좀 보자 쟌 모재 와 데미지 미쳤는데 카자닌? 매우 강한데? 숙청 야 안되겠다 오케 어? 근데 그거 알죠 오히려 이제 이거 아니었으면 방금 서렌 나왔던거 이것때문에 서렌 안 나와서 좀 더 즐길 수 있잖아 오히려 좋아 게임은 절대 안좋거든 넌 손해봐야겠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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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해봐야겠지 야 AP 두명으로 카사린 어떻게 잡으려고 너희 이제 나 평생 못잡아 어? 아니 서렌 나오마 어떡해 아니 제약골드 어 버티고가 먼저 나가자 하자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는 픽이 있냐구요? 그런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악샨이야 근데 1레벨에 탈주해가지고 내가 6렙 찍었는데 들어왔어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되는거 아니야 그죠? 그러면 이기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 이런 말은 사실 없잖아 하늘이 무너지면 응 그래 그래 미드 1렙인가? 나 뭐해야되지? 아사니나기 그렇게 마시진 않은거 같은데 그죠? 페이로 가볼까? 음 음 가장 위험한 법 얘기한 좀 해줘 벨베스야 난 여기까지 음 나쁘지 않은데? 어 도왔다 저기서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가죠 안 가네? 안전을 밟으라 오빠 굿 좋습니다 1L이 어디서 나오? 여깄다 정의나 복수 같은 거 아니야 정의나 복수 같은 거 아니야 이거거든 좋다 아 그래요? 뭐야 상대 오 센데? 오빠 여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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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 맛있다 그냥 야 이거 다 맞아줘?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끔찍해라 어? 어? 야 이걸 질 뻔했어 우리? 이건 뭐야 어? 어? 카빙 한번 가볼까? 아 이게 안돼? 와 데미지 봐 잠깐만 난 가면 안되겠는데? 어 화이팅 저는 그냥 빠질게요 나 1L이 무섭다 나 1L이 무섭다 잠깐만요 어 그래 그래 빡 어? 아 아 어 가죽이네요 저도 세다 B상인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?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? 이게 뭐 있지않나? 어? 아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하하하하 좋아 다오 여기 딱 여기 다비 아 이게 안돼? 여기 다비 다비 여기까지 해야되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나 마나가 많이 없긴 해 얘들아 나 마나가 많이 없긴 해 얘들아 그래 그래 가볼까? 헤라 헤라 모르겠다 와 데미지 뭐야 이거 여기에 빡 맛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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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진 않은데 그죠? 아비? 아 ㅎㅎㅎ 나이스 트라이 여기 봐 죽었나? 곧 이게 천벌이거든 이래라 열심히 밀어 그래 그래 아 아 아 고맙습니다 메이드 플리즈 이 판도 졌네 왜요 물어나 보자 그리고 닉네임 딱 불렀더니 그냥 카사딘 원챔 음 오케이 음 그래 그래 넌 손해 좀 보자 혹시 선픽 가능할까요 내가 염치 없지만 혹시 선픽 가능할까 음 고맙다 연판 카사데나면 진짜 맛있겠는데 그죠 아 근데 요네가 나왔네 요네 상대로는 하기 싫은데 흠 아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밍 하밍하다가 어 나중 가서 봐야겠다 초반엔 사실 뭐 할 거 없고 라인저는 못 이겨서 야스오는 이길만 하거든요 근데 요네는 못 이겨 비슷해보여도 달라가지고 챔피언이 좀 가져야겠는데 아 이안인데 너무 아깝다 아 좀 아쉽네 좀 잘했으면 땄는데 좀 못했다 뭐야 이거 흐흫 요네에도 좀 못했네 다행이다 엘리야도 무리 안하네 그죠 와 월심 1300원 2300원 진짜 가격은 미치긴 했다 이게 어떻게 뜨냐 이거는 좀 가져야겠는데 와우 이거는 나쁘지 않네요 상대도 괜찮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잠깐만 나 거의 최단시간 16렙 찍게 됐네 이러다 레벨 뭐야 지금 15레벨? 야 레전드 22분대 16레벨 이번 시즌 거의 최초인데 이거? 싸워볼까 한 번? 뭔가 애매한데? 아닌가? 뭐야 이거 아 요네야 미쳤어? 뭐야 이거 정신이 나갔나? 난 카르마 너만 보여 그래 그래 마저템을 좀 가야겠는데요? 얘는 좀 쎄네 음 그래 그래 내 인정하마 그 마저템 가주마 반드시 심연에 가면 가주마 마저템 마구 올려주마 그럼 그냥 쓱 가서 맞다니는 해볼까? 지금은 절대 안될거 같은데 그죠? 대놓고 텔폭하면 요네도 하지않을까요? 싸워보자 요네야 이제 안싸워네 이제 안싸워네 음 그래 그래 이제 안되거든 사실 이렇게 대놓고 싸워서 이기는 경위가 진짜 드문데 템이랑 랩차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아토록스 없나? 음 그래 그래 손에 좀 보자 그럼 손에 좀 보자 이즈리얼 너도 손에 좀 보자 너 왜 앞으로 나와 친구야 그래 그래 손에 좀 보자 아니 그럼 살거 같애? 친구야? 안되거든 아 그래요? 다음 다음은 없네요 다 죽였네요 없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찾아가는 서비스로 어 그래 그래 너희는 손에 보자 어항이 거세지가 않은데? 이러면 맛이 없는데 그죠? 에라 모르겠다 하하하하 이게 딜템 2개만으로 나오는 데미지라고 간과하신 사실이 있는데 상대도 코어가 2개에요 딜템 2개로 나오는 딜이 아니라 그냥 템 2개가 더 있는거야 잘 커가지고 음 곧 음곤형 엉망이네 그렇다 엉망이네 물고기 마이힐